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메디리티 제일 많은 노래가 그대라면 좋아요 내 나라 어땠어 하고 그대라면 좋아요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가운드 영어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용월씨의 그대라면 좋아요 듣고 심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월씨 요즘 히트곡이 소유자네 그대라면 좋아요 그거 틀어주세요 한 번 잡아주세요 한 번 잡아주세요 한 번 잡아주세요 박수 한 번 잡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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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잡아주세요